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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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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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나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나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그러지. 군불견 동원들이 변식춘 군불견 동원들이 변식춘 창가 소부야 웃돌 바람 창가 소부야 웃돌 바람 대장부 평생사업 거년 지나가니 동료수 구비구비 물결은 바비바비 백천이 동도에 허니 백천이 동도에 허니 하시 부서 귀허랴 하시 부서 귀허랴 우산어 지난해는 네 번째 박에서 우산어 지난해는 재교 헝꽁 눈물이요 재교 헝꽁 눈물이요 분수어 축풍국은 분수어 축풍국은 한무제 서름이라 한무제 서름이라 서름이라 비죽죽 적어두겨나 비죽죽 적어두겨나 비죽죽 적어두겨나 한 번 더 두 번만 더 하고 우리 버들님이 안 배우셨은가 두 번만 더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도 나갑시다 하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하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장가 소부야 웃덜마라 장가 소부야 웃덜마라 그러지 대장부 평생사업 건연 대장부 평생사업 건연 대장부 공연 조정 구달 이즈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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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군불 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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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지나 지나가니 공유수 굽히 굽히 지나가니 공유수 굽히 굽히 물결은 밥비 밥비 백천이 물결은 밥비 밥비 백천이 동도에 허니하시 구석휘 허랴 동도에 허니하시 구석휘 허랴 우산어 지난해 넌 우산어 지난해 넌 재경공 눈물이요 재경공 눈물이요 눈물이요 분수어 추풍국은 한무제 분수어 추풍국은 한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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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여라 송송 송송 재혈 하늘 마라 송송 재혈 하늘 마라 넌 이제 한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하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하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군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장가 소부야 웃돌 마라 대장부 평생사업 건연 대장부 평생사업 건연 지나가니 옥류수 구비 구비해 지나가니 옥류수 구비 구비해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동도해 허니하시 부석휘 허랴 동도해 동도해 허니하시 부석휘 허랴 우산어 지난해는 우산어 지난해는 대경공급둔물이요 대경공급둔물이요 운수어 추풍국은 한무제 운수어 추풍국은 한무제 소름이라 비죽죽 저거 두겨나 소름이라 비죽죽 저거 두겨나 성성재혈한억을 말아 성성재혈한억을 말아 이천련 리호니 이천련 리호니 너도 또한 너도 또한 슬프고 고려건가 슬프고 고려건가 천구고고 상심 우리 인생 천구고 상심 우리 인생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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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미라 수십미라 나경 서흙 어헝동 나경 서흙 어헝동 나경 서흙 어헝동 나경 서흙 어헝동 낙화소식 낙화소식 봉자왕순이처령허다 봉자왕순이처령허다 공자왕순이 왕순이 손이 밑으로 오게 밑에 A플랫있잖아요 A플랫에 손이고 왕순이 E플랫하고 D플랫을 이어 줘야 돼 왕순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거기 보면 공자 왕에 해당하는 거기 왕이 E플랫이죠. 손이 손자리가 D플랫인데 그 E플랫과 D플랫을 이어주시고 그걸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자리를 빼서 그 A플랫 있죠. 덧줄 두 개 있는 골로 이렇게 옮겨주셔요. 손자를 왕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왕손으로 내가 해놨거든 왕손이 왕손이 아니고 왕왕손이 아니고 왕손이 처량하다 이렇게 하나씩 밀려서 뒤로 가게 해주세요. 공자 왕손이 처량하다 시작 공자 왕손이 처량하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보면은 처량 하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D E E F E 이렇게 오는 그 자리에 처량하고 흥 자리에 보면은 처량할 때 저기 뭐야 그 8분음표 두 개에서 처량이 되었죠. 그 다음에 흐응 할 때 거기 보면 16분음표 2개와 8분음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빠르게 앞에 빠른 게 앞에 있으면 앙 이렇게 해줘야 돼. 앙 이렇게. 앞에서 빨리 굶굴려준다 이 뜻이야. 철야 앙 이렇게. 철야 앙 그렇지 그렇게 된 거야. 앙이야. 철야 앙 호다 거기에 그렇게 기보가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은 앞으로도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보시면 되겠어요. 악보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가 저기 뭐야 짧은 박이 있으면 빨리 거기를 거쳐오니까 앞에서 철야 앙 이렇게 되죠. 근데 뒤에가 그렇게 있으면 뭐 만약 분수 추풍곡은 하하핫 뭐지 하하핫 이렇게 되잖아요. 하하핫 그래서 하하핫 그래서 뒤에서 꺾잖아 하하핫 이렇게 거기 뒤에 있으니까 한무제 설음이라 할 때 그 한무제 거기 보면은 하하핫 거기 뒤에가 붙어있잖아. 그렇게 빠른 게. 근데 앞에 붙어있으면 그게 그게 앞에 있으면 앞에서 빨리 굶그려줘야 되니까 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겠어요. 공자 왕 손이 철야 앙 호다. 시작. 공자 왕 손이 철야 앙 호다. 시작. 청춘 꿈. 시작. 청춘 꿈. 굿. 아주 잘하셨어. 거기 보면은 청춘 할 때 머리 없는 동그라미만 있는 거 있죠. 그 온 은평 가시지. 온 은평은 대박자. 대박자. 청춘 꿈. 시작. 청춘 꿈. 놀래 깨니. 놀래 깨니. 자 여기 우리가 이 악보를 보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박에 오는 거에는 우리가 첫 첫 아서라 할 때 아자 같은 이로 거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가운데다 점을 하나 또 찍어갖고 그 위에다 표시를 해놓으면 그게 합이라는 표시고 엑스를 하면은 척이라는 표시거든. 그러면은 그 아홉 번째 박에 해당하는 것은 죄다 엑스를 해놓고 척이라고 엑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척박에 해당하는 것에는 죄다 동그라미 속에다 점 하나 꼭 찍어갖고 놔두면 그게 합이라는 뜻이거든. 덩. 그러면 우리가 악보 볼 때 더 보기가 쉬워. 덩과 척을 확 찼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악보로 해놓고 그렇게 표시까지 해놓으면은 금상첨화지요. 그 다음에 이 악보에서 빠진 것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어. 그 많은 것들을 미분음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떨어주고 뭐 이런 표시들은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주는 표시는 게 물결 표시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가 나름으로 그렇게 해서 그 육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꺾는 것도 그렇구나. 꺾는 것은 이제 뭐 흘러내리는 거나 뭐 이렇게 여기선 꺾는 것은 거의 없어요. 꺾는 건 내가 다 표시를 해줘 버렸기 때문에. 대개 여기에서 꺾는 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 주로 여기서는 꺾어야 되냐면. 근데 이거는 이제 우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꺾지. 꺾는 음이 별로가 없고 다루를 치죠. 다루를. 다루를 치게 돼 있어요. 꺾으려면 도시 해갖고 여기에서 쥐, 쥐음. 그러니까 둘째 줄에 해당, 둘째 줄에 걸린 음과 그 다음에 첫째 칸, 둘째 줄과 첫째 칸으로 해서 그렇게 꺾어야 되거든 원래. 솔레, 시미라레솔. 아 그렇고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 여기서는 D가, D가 지금 여기서는 저기 봐야 중요음이야. 그 뭐라고 그럴까? 주음이야. 주음. 중요음. D가. D플래시. 다섯 개 붙었잖아요. 시미라레솔까지 붙었잖아. 그렇게 되면 바로 그 D. 시미라레솔. 그 레가 여기서는 기본음이 돼야 돼. 도가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서양식. 그러니까 솔미제이션으로 읽자면 거기가 도가 되는 거야. D플래시. 도가 되는 거야. 자, 갈게요. 어디,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철양하다. 철양하다까지요? 철양하다. 청춘 꿈 놀랄게니까. 어, 어. 청춘 꿈 시작. 청무충 꿈 놀랄게니 그 놀랄게니 해서 노래가 저기요. 척이에요. 놀랄게니 놀랄게니 백발설음 거기 보면 백발설음 뒤에 나온 것은 그것이 무슨 심표인지 아시지? 그게 온 심표 네 박자를 씌워준다는 표시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면 저, 저, 저기 뭐야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모자, 캡을 생각해봐 모자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입은, 입은 심표고 이렇게 돼 갖고 요렇게 돼 있는 것 선이 위에 있고 밑에 요렇게 네모나게 해 갖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까맣게 칠해져 갖고 돼 있는 것은 온 심표야.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모자가 무거워서 밑으로 갔다 요렇게 생각을 해봐 모자가 무거워서 뒤집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사분 심표야 그 모자가 무겁지 않아서 그냥 바로 놓였다 그거는 입은 심표 그렇게 얘기하면 쉬워 입은 심표는 선 위에가 캡이 이렇게 네모난 까만 네모가 있고 이제 또 저기 뭐야 그 다음에 온 심표는 선 밑에 선을 이렇게 딱 베갖고 밑으로 요렇게 까만 사각형이 달려 있어요 네, 생각나 근데 이거를 쉽게 기억하려면 모자가 무거워서 밑으로 뒤집어졌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 모자가 무서워서 뒤집어졌다 그건 내 박자 요렇게 해가지고 모자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박자인데 문제는 원래는 온 심표라 하는 것은 박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래는 왜냐면 온이잖아 온 온이란 뜻이 뭐냐면 한 마디가 한 마디 전체를 한 음으로 했을 때가 그 저기 온 음표고 온 심표야 한마디를 다 씌어주면 온 심표지 사실은 그러면 4분의 3 박자나 4분의 2 박자나 저기 4분의 3 박자나 저기 만약에 온 심표를 하나를 딱 그려주면은 그 박자를 내내 그러니까 4분의 2 박자 하면 저기 뭐야 2 박자를 쉬는 것이고 4분의 3 박자는 3 박자를 쉬는 것이고 4분의 4 박자는 4 박자를 쉬게 되는 거지 음표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중몰이가 4분의 12 박자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그 본 뒤에 그걸 찾아줘야 되니까 그것도 하고 여사 저기 4분의 12 박자에 동그라미 하나 딱 끊어놓고 12박이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그걸 하겠어 다 잊어먹지 그러니까 여기 이럴 때는 온 심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4 박자로 봐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4 박자로 보는 거지 원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서양 악보를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마디를 다 부르거나 쉬거나 그래야 되겠죠 온이니까 온 후로다가 후로다가 쉬거나 후로 불러주는 금 하나로 길이를 유지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할 수 없어 4분의 12 박자니까 온이 여기서는 4박자를 갈 수밖에 없어 갈게요 우리가 낙양성도 백발소름 더욱 깊다 백발소름 더욱 깊다 그리고 더욱 하면 내가 그렇게 적은 것은 뒤에서 위 뒤까지 밑에 디플레스에서 위, 뒤 플레트까지 쑥 올라가라는 얘기야. 옥타브. 그냥 윽, 윽 끌어올리라고. 그렇게 내가 해준 거예요. 더욱, 더욱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백발, 서름, 더욱 깊다. 시작! 백발, 서름, 더욱 깊다. 더욱 깊다. 더욱 깊다. 더욱 깊다. 더욱 깊다. 그렇죠. 그 쬐끄맣게 B플랫 밑에 A플랫 쬐끄맣게 내가 그려놓은 음표 있잖아. 그 커음으로 달고 내려오라는 뜻이야, 그게. 꾸미면 뒤에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딱 끌어내리라고. 딱 이렇게. 그러면 가겠어요. 한 번 다시 부르기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야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네, 가만히 있어봐. 기철련 비기혼이시다. 기철련 비기혼이 너도 또한 슬프련과 슬프련과 련과 련과 그러니까 슬프련만 하지 말고 련과 원래는 너도 또한 슬프지 않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두견새가 우는 것은 그 저기 뭐야 보면 재경공의 눈물이고 뭐 한무제 서름이라 해갖고 있잖아요. 그런 왕들의 피죽죽 저 두견새가 그런 저기 뭐야 한이 있어서 운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가 그게 이 사람들이 못 돌아가는 혼이여 그게. 어? 이 재경공이나 뭐 뭐 여기 한무제에 못 돌아가는 혼이 그렇게 두견이 되어서 운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 서름이라 피죽죽 저 두견아. 피죽죽은 뭐여. 피가 철철 나도록 슬프게 한이 어린 그 두견새 소리라 이 뜻이고. 그니까 성성체혈을 안을 마라. 그니까 기철련 동안 못 돌아가. 그니까 이제까지 못 돌아가고 떠도는 미귀혼이 아닌가? 그니까 니가 얼마나 슬프면 그렇게 우냐? 그니까 슬프련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지. 다시 갈게요. 기, 기철련 미귀혼이 시작. 기철련 미귀혼이 너도 어떠한. 여기서 내가 실수를 했어요. 너도 해갖고 내가 거기에다가 보면은 D에서 저기 뭐야 C로 왔잖아요. D플렛에서 C로 왔잖아요. 너도 하면서 그 아니구나. D플렛이 아니라 B, B플렛에서 A플렛으로 왔는데 거기가 도 해가지고 다시 B로 올라가지 말고 그냥 저기 뭐야 4분음표로 해가지고 A플렛으로 해서 이어줘야 돼요. 그리고 꾸밈음으로 해서 저기 B플렛을 잠깐 경과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걸로 또도 이렇게 또도 또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거기를 오기를 한 거야.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B, A, B플렛, A 그러니까 너도 해서 B플렛, A플렛 되어 있는 거기를 저기 뭐야 4분음표 하나를 그려가지고 저기 A에다가 A4분음표 하나를 그려가지고 이어주고 그 다음에 B플렛에다가 B플렛에다가 조그맣게 꾸밈음 처리를 해가지고 B플렛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어주세요. 또도 이렇게 그러니까 C라 C, C라 C 이렇게 C라 C 이런 식으로 또도 또한 시작 너도 또한 슬프고 어려운가 슬프고 어려운가 전고고 상심 시작 전고고 상심 전고고 상han former 우리 살아ützen 우리 인생 도고고 5억마다 시작 도고 5억마다 수십미라 155억마다 난양서흥동 낙화소식 공작왕소 이철양허다 공작왕소 이철양허다 청춘 꿈 놀래 깨니 청춘 꿈 놀래 깨니 놀래 깨니 백발소름 더욱 깊다 백발소름 백발소름 각 1박인데 빨리 올라가면 안 되지 백발소름 백 moyen 백발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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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소amam 백발 백 Vas 백발 백발 기철련 리귀혼이 너도 어떠한 기철련 리귀혼이 너도 어떠한 슬프고 어려운가 천국하고 상심 우리 인생 슬프고 어려운가 거둔고 상심 우리 인생 고고고고고마다 수심이라 고고고고고고고마다 수심이라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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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청춘 꿈 놀래 깨니 청춘 꿈 놀래 깨니 그렇죠 꿈이 7박 7, 8 청춘 꿈 이렇게 시작 청춘 꿈 놀래 깨니 그렇지 7, 8 꿈이 청춘 꿈 놀래 깨니 시작 청춘 꿈 놀래 깨니 백발 소름 더욱 깊다 백발 소름 더욱 깊다 그렇지 참 잘 들으시오 우리는 가락이죠 우리는 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율만 있어요 화성은 서양음악에 넣는 거죠 우리가 화성은 배워요 배우지만 우리는 서양음악 측면에서 서양음악에 대한 이해로 화성을 배우는 것이지 화성 대입법 다 배웁니다만 그것이지 우리 소리는 화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재천이나 뭐나 이런 건 화음 아닙니다 화음 아니에요 선율을 악보로 그려서 분석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재우 소리하고 잇재우 소리하고 악보를 동시에 병렬을 시켜서 차이가 뭔가 무슨 개별적인 특성이 뭔가 이딴 걸 분석하는 거예요 선율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율이 선율만 있으니까 화음이 없으니까 기점을 기준선들을 악보로 극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연구법이란 건 국문학적 접근이에요 사설 분석인데 사설 누구 판 거는 얘기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간다고 얼마나 방법론이 지금 문제가 많죠 창극에서 화음의 개념이 도입이 됐다면 됐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소리를 하니까 거기서 상하창이 나올 수밖에 없어 상하 상하로 하는데 팔도로 하면은 저기 서양음악에서 팔도로 하면은 그건 가장 멋돼가리였고 가장 예술성 없는 사람들이 팔도 그 다음에 오도 이렇게 쓰거든요 삼도를 써야 돼 단삼도 화음이 제일 이쁜 거예요 단삼도 화음이 제일 이쁜데 우리는 단삼도 화음으로 써가니 안 하지 이제 가야금 합주 같은 거 할 때는 저기 뭐야 단삼도를 많이 선율을 쓰기 때문에 이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가야금 그래서 가야금 삼중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요새 와서 신음악을 할 때 이야기지 그건 아니고 참가 갈 때는 상하창으로 하면서 이제 겨우 한다는 것이 오도 오도를 이제 오도 남자가 너무 막 밑으로 내리지 말고 오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하면은 완전 오도 말 완전 오도죠 감오도나 증오도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완전 오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도 해요 오도 오도로 가도 동백따는 큰 애기야 큰 애기야 해봐봐 동백따는 거기에 동백따 동백따는 큰 애기야 시작해봐 시작 동백따는 큰 애기야 큰 애기야 큰 애기야 큰 애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흥이군요 그게 오도에요 지금 오도야 동백따는 큰 애기야 하나하나 큰 애기야 큰 애기야 큰 애기야 이렇게 오도야 거기가 삼도는 할 수가 없어 안되지 그러니까 오도로 했어 그러면 이제 또 갑시다 하다 우리 막 이런 공부 많이 해 이런 공부 완전 오도 단오도 단오도 단오도는 없어 감오도 감오도 감오도나 증오도 있고 단오도라는 거 없어 장음정일 때에서 단이 나와 장삼도에서 단삼도 이렇게 나오고 그지 완전 오도에서 완전 음정에서는 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음이 부족하면 감 그 완전 오도 기점으로 반음이 높으면 증이 되지 네 그러면 또 해봅시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문불견 동원들이 변신춘 문불견 동원들이 변신춘 창각 소부야 장각 소부야 웃틀다봐 선바라 장각 소부야 웃틀다봐라 창각 소부야 웃틀다봐라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 구비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일 동도에 건이하시 부석휘허랴 동도에 건이하시 부석휘허랴 우산어 지난해는 대경공그 눈물이요 대경공그 눈물이요 문수어 주풍곡은 한무제 문수어 주풍곡은 한무제 소름이라 피죽죽 저거 두겨나 소름이라 피죽죽 저거 두겨나 송송 재혈하늘 마라 송송 재혈하늘 마라 이천년 이기온이 너도 또한 이천년 이기온이 너도 또한 슬프고 어려운가 천고 상심 우리 인생 슬프고 어려운가 천고 상심 우리 인생 복음 받아 주십니라 복음 받아 주십니라 나양서어 허허허헝동 낙화수식 나양서어 허허헝동 낙화수식 공자 왕소니 철양 허다 공자 왕소니 철양 허다 정춘 꿈 놀랬게니 정춘 꿈 놀랬게니 백발소름 백발소름 더욱 깊다 백발소름 더욱 깊다 백발소름 더욱 깊다 배ρο 떡볶이가 조금 매웠어. 물을 좀 드시지 그러면. 나 물 드시지. 떡볶이를 먹지 말라는 데만 먹더라고요. 아니 살짝 배가 고프더라고. 근데 오뎅 두 개 떡볶이 조금 불량식품을 먹었더니 아마 배불러. 여기 길가에 길가에. 포장마차. 길가에 길가에 오다가 길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끔은 그렇게 불량식품이 끌려. 아직도 내가 어린애같이로. 스트리트 푸드. 아무튼 내가 불량식품을 좋아해요. 아이고 먹지 말야 한디. 내가 불량식품에 피리꽃이나 몰라. 뭔 말이야 정말. 애기 때도 내가 폭 불량식품 좋아했는데. 에이 컨테미네이키드 후드. 야. 멀리서 와서 그래요? 응. 회사님. 날씨에 따라서 멈추려. 1였습니다. 그 시각이 다가. 그 시각이 다가. 그럼 이렇게 상황이. 네. 민감. 그리고 한 번씩 안éch 흥한. Kan시. 네. 어.